2019 아이핏 요가앤 메디테이션 컨퍼런스 2019 아이핏 요가앤 메디테이션 컨퍼런스의 강의를 진행하게 될 프리젠터 스와르 토라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명상의 시작, 몸, 숨, 마음의 의식 깨우기입니다. 아샤나 수련으로 몸을 수련하고 요가 니드라와 요가 만트라를 통해서 보다 깊은 명상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수리아 요가는 기존 정형화된 시바난다, 아시탄가 스타일 수리아, 그리고 나디아 시리즈의 조화로 모던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만들어졌으며 움직이는 명상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3월 2일, 3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앤 메디테이션 컨퍼런스에서 만나요! 이번 강의의 주제는 명상에 최적화된л